구는 청년들이 모이는 젊은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취창업 특화 공간 2개소를 2023년도에 개관합니다. 상반기에는 휘경동 역세권 청년주택 3층에 청년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을 개관하고 하반기에는 서울시와 함께 용두동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장 3층에 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대학 캠퍼스타운과 협업해 청년취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자격취득활동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상향해 고물가, 고금리 등의 어려움에 처한 실업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모이고 머무르고 싶은 동대문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